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호연 김혜련입니다.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. 네. 가을이 벌써 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뜨겁지만 엄청난 열기가 그리고 동시에 태양의 따사로운 햇빛이 그냥 내려쬐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치료를 한 달 동안 우리 니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본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냐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. 네. 맞습니다. 우리 한국 아메이의 우리 씽킹빅의 김정규, 장은진 리더님과 함께하는 우리 큰 우산 아래서 저희가 열심히 또 한 달 여러분이 성취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. 또 8월 이 시간 함께 하실 많은 새 식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 또 지난달을 축하하지만 이번 달에 달려가실 리더분들께 힘찬 응원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9월에 시작돼 새로운 회계 논도가 너무 기대되는데요. 정말로요. A65에 이제 3개년의 첫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9월이지만 저에게는 또 우리한테 1월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신년 축하를 위해서 또 8월에 많은 성과를 내시고 또 큰 열매를 맺어가실 또 한 달 응원 드립니다. 사업이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게끔 또 이렇게 어렵거나 또 내가 고난이 느껴질 때도 가끔 있죠.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는 아 이럴 때 어떻게 하지?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조부모님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에도 멘토가 계십니다.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또 멘토를 모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저희도 좀 부족하지만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암행사업이 또 우리들에게는 비즈니스 이전에 또 삶의 가치를 또 담아내고 또 성공 이전에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? 암행사업을 통해서 만난 여러분들과의 특별한 인연 우리 다 같이 씽킹빅 하면서 8월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요.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었어요. A65에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상 크루즈가 있는데 지중해 크루즈가 있는데 모두 다 다이아몬드 이상을 도전하고 있더라고요. 대단하십니다.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거는 뭐 여러분 거뜬히 해내실 거라고 믿고 지금도 시작하신 리더분들은요. 다이아몬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도전하셔도 될 것 같죠? 그럼요. 충분하죠. 네. 우리 업라인들이 열심히 돕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씽킹빅 가족이 비행기를 한 대 두 대 띄우는 날이 올 겁니다. 네.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한번 띄워봅시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 전국에 계신 우리 씽킹빅 가족 여러분에게 8월을 시작으로 9월을 시작으로 21년을 마무리하면서 22년, 23년, 24년, 회계년도 3년. 아주 좋은 숫자 같아요. 3년. 네. 딱 좋네요. 3년. 우린 3년을 준비해서 다이아몬드 이상을 도전해서 반드시 해내고 말고 그리고 또 나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도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네. 바로 그런 3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